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론도입니다. 아나의 여러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에 눈을 뜨신 우리 투자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주항공을 타고 계저도 우주로 날아갈 준비를 현재 진행 중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자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우주항공주 관련된 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이거는 미국장도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졌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는 한 종목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종목도 같이 소개해드리게 되면서 어느 종목을 골라도 다 좋긴 하지만 가장 최대의 수익률을 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종목도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본 내용은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이 종목들 가운데에서 로켓을 쏘아올린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최대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은 이 우주항공을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와 팔컨 탑재재, 팔컨 수징재 품을 한 1억도 있고요. 이 스페이스X의 최대 대항마인 블루오리진, 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끌고 가고 있죠? 이 두 가지 기업 동시에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마무시한 리포트가 나왔죠? 우주항공이 약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엄청난 전망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우주항공 부자는 정말 수익률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초대박 섹터가 될 예상입니다. 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들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정말 독설도 달 내뱉고 되게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을 슬로건으로 내밀 만큼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다루지 않고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워딩을 하는 사람이고 정책도 않고 그것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계속해서 당선되자마자 지금 일론 머스크를 언급한 거거든요? 세론 스타가 탄생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방향성과 일론 머스크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일맥상통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랬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공통된 노선이 뭔지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트럼프란 사람이 기존에 트위터를 하다가 바이든 정부 때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라는 입문장은 이 사람이 구 트위터, 현재는 이 X라는 메신저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지금 회사의 이름도 메타로 바꿨는데 아무튼 이 메타를 일론 머스크가 사왔어요. 왜 사왔냐? 트럼프가 본인의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정지를 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계정을. 그러니까 이제 마크 주커버그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언론의 자유를 뺏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뺏었다라고 하게 되면서 하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X가 되었고 이 X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첫 번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테슬라가 있고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돈을 10배는 뭐예요. 저는 정말로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100만장자로 갈 수 있었던 이 테슬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람이 어릴 때 페이팔 아시죠? 결제 시스템이거든요. 카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그냥 신한은행을 만들었어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게 지금이 페이팔인데 이거를 수십억 달러에 매각을 하고 나서 세웠던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뭘 하고 있죠? 지금 완전 자율주행, 풀 FSD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이러려고 하게 되면은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우주에서 쏴야 됩니다. 모든 차량들에 대한 신호를 정확하게 다 내비게이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위성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왜 스페이스X를 얘가 같이 하고 있냐? 위성이라는 건요. 어마무시한 자본이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밖에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계속 적자거든. 자,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백지를 하나 꺼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그림이 이렇게, 여기가 지구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우주가 있습니다.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자, 위성이 저위도에 있나, 중위도에 있냐, 고위도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용도가 달라요. 자, 봅시다. 아무리 지금 통신장비가 빨라진다고 한들 기존의 우주항공 분야에서 애초에 로켓을 쌓아올리는 자원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심지어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민간 기업들은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됩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애초에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다 대기업들이에요.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밀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 스페이스X 이 두 가지 회사만 지금 두각을 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분야가 이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요. 로켓 추진체를 쏘아올릴 돈조차 없고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 메카질라라는 걸 만들어요. 이 메카질라를 만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쏘아올린 위성이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왔고 이걸 다시 추진체를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되면서 어떤 걸 시사하냐? 우주항공 시대가 개화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이거 눈치를 채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또 돌아와서 그러면 해결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많은 민간 기업들이 스페이스X의 발사대를 이용해서 이 위성을 위로 아래로 쏘아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유독 미국만 성장했느냐를 강조했잖아요. 위성이요. 과거에는 고위도 위성에서만 돈이 벌렸어요. 왜? 여기서 지구의 지형이라든지, 일기예보, 혹은 군사위성으로 사용했던 게 과거의 우주항공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가 위성이 로켓 발사할 때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흔히 지구에서부터 위성이 돌고 있는 궤도권 위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차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 위성에서 지구까지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약 5분 정도 텀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현대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변했죠? 탱크의 기동력이 많이 높아지고 지금은 드론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약 5분 정도 딜레이가 있는 데이터로 폭격을 하든 어떻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군사위성들을 이 궤도를 아래로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현재 돈을 가장 많이 벌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로켓을 쏘아올릴 때 정부 차원에서 쏘아올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게 안 되는 회사들 잘 보세요. 오늘 우리 루미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 많이 떴는데 그 중에서 로켓을 직접적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게 뭐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분야에서 투자하는 그 회사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이 블루 오리진과 페이스X에 직접 납품이 되는 위성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국내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텐베어가 나옵니다. 그 종목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황금주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항공을 대비할 때 저는 이 종목 딱 하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우주항공 분야에 속해 있는 이 회사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그리고 로켓랩이라는 회사랑 협업 중이다. 저위도 중위도 아까 위성의 쓰임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위성 전용 통신장비를 봉하기도 하고 로켓 추진체를 직접적으로 제작하고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 유일하게 로켓 추진체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회사가 기술력이 좋냐 찾아보니까 미국의 과거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 나사 출신 직원들과 블루 오리진, 제프 베조스, 아마존 출신의 기술진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찾아보면 중저위도 위성 통신장비 부분에서 최고 안전등급 분야에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미국 로켓협회인 ARS에서 인증이 되어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거죠. 2024년도 현지 미국 현지에서 로켓 발사를 약 15번 이상 참여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번에 로켓 발사했죠. 나사랑 같이 해서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스센터에서 스페익스X 펠컷9에 로켓 주인체를 탑재를 해서 국산 위성도 쏘아올리는 이러한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주유 고객사로서는 블루 오리진과 그리고 나사 스페익스X가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수세를 보시다면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는 기업 보신 적 있습니까? 보이시다시피 개인만 주구장창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제외하고 보험투신, 기타금융, 은행, 영예금, 상호펀드 이러한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닷콘에서 모여가는 이러한 종류에 뉴스만 한 방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부터 우주항공 테마가 개화하기만 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껑중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초대박 호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7295-4651번으로 문자로 우주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가실 때 저랑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절대 투자를 한 방에 졸업한다는 그런 마인드는 좀 버렸으면 합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단돈 몇천원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간 들었던 종목들이요. 많게는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종목도 그런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차트 보이시죠? 지금 누가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나서 주가를 2배 폭등시키는 이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단식으로 주가를 하락시켜 가지고 개인 투자들이 다 털고 나갈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주가를 2배 폭등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고냐 찾아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외국에서는 이미 이 우주 항공 분야에서 주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업 또한 외국인들이 증권사 창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매집을 했고 기관 또한 정보가 가장 빠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조원 정도 되는 압도적인 수준 장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분기 매출로 찍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이 회사가 몇천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몇만원대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3배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회사가 만원이 되기 전에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잠깐 교체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랑 딱 한 가지 약속해 주는 게 이거 약속 만원 전에 꼭 매도하는 걸로 약속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7295-4651로 문자로 우주 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런던님 제가 다른 종목들 매수하느라 자금이 아예 없어서 어느 한 종목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손절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방법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솔루션도 준비했고 제가 이번에 토스증권에서 주간랭킹 1위를 대응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70만원으로 이거래일만에 천만원을 만들 수익률을 따치면 1300%인데 요거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전자책으로 썼거든요. 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이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론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 있는 사람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하고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공통점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의 천재 거의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자산을 쌓은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자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부른 게 과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복리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돈을 벌지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하고 운용하면은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고 반대로 복리를 모른다면은 돈을 빌리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평생 돈을 못 벌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한편 복리와 다르게 달리는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로 늘어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가 않아요. 가령 원금 천만원에 매년 10%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은 달리로는 매년 100만원씩 늘어나고 10년 후에 자산은 2천만원이 되죠. 반면에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차 이자는 천만원 곱하기 10% 100만원이 되겠죠? 그럼 2년차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 천만원에 늘어난 100만원 플러스 곱하기 10% 11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은 10년차에는 이자의 합계만 약 1,594만원이 돼서 자산의 합계는 2,59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로 하든지 간에 일단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 역시 복리를 활용해서 자산을 쌓았습니다. 버핏은 자산을 계속 늘리려면은 가장 쉽게 불어나는 눈덩이를 찾고 그 눈을 언덕에서 최대한 오래 굴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배당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 배당금을 가능한 오랜 기간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버핏의 투자 전략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기본이거든요. 현재 워렌 버핏은 93세의 나이로 자산의 95% 이상을 60대 중반 이후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리의 마음만 깨우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든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냐.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많은 지분들을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걸 언제 제가 느꼈냐면은 저도 숱하게 깡통을 많이 찼어요. 깡통을 많이 차고 느꼈는데 보시다시피 단일 종목으로만 억대가 잡혀있고 외국 종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억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가기 때문에 배당 나오면 계속해서 밑에서 주워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했지.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재 이루의 마지막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그 기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많은 섹터의 수혜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수혜주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를 불리세요. 그 10배를 불리고 또 그 자산의 10배를 이런 동리의 마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경험상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건 집권하는 약 4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토스증권 매매 창입니다. 일부의 종목들을 여기서 보여 중이기도 한데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도 못 잡았죠. 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2024년도에서만 샀다고 해도 7만 5천원짜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단기 3배 정도 올랐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새로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토스증권에만 10억이 넘는 자산이 있어요. 이거 다 클릭도 돼요. 진자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한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현재 2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자산을 3배 4배 못 불렸다라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5배 이상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벌어가지 못한다면 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본 게 정말 행운이라 느껴질 정도로 제가 박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번호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투스증권 매매 창입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일절 조작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너무나 시청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제 채널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곧 있으면 출간이 될 수 있는 이 전자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보시다시피 70만원으로 단 이거래일 만에 1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수익률 따지면 1300%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급등주 위주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수익이 300만원, 60만원, 90만원, 5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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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원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낫고 손실은 1%권에서 끊어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급등주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급등 직전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급등 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 책을 제가 이번에 알간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릴 건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7295-4651 번호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책이 출간 전입니다. 출간 전. 그래서 이 책을 지금은 무료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출판이 되면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로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13,000원이 되면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무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추석 명절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명절에 내려가가지고 조카가 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1인데 얘가 저한테 용돈 좀 달라는 삼촌 저 용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쁘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가 필요하니 25만 원이 필요해야 돼요. 이놈차씨가 왜 이렇게 25만 원이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가 50만 원 정도 하는 게임기를 사고 싶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게임 좋아할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서 제가 25만 원은 줄 수도 있겠지만 마침 이때 타이밍에 제가 이 전자책을 수정하고 있던 그 단계였거든요. 곧 있으면 출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이 책 읽어볼래 했더니 뭔 책이야 하고 막 처음에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했더니 한참을 본인이 구석에 가서 막 읽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참 뒤에 와서 삼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내 책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썼구나. 왜. 여러분들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얘가 주식을 알겠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얘 14살짜리에요. 14살짜리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중학교 1학년 애들보다 주식에 대한 이해도 높고 주식도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 습득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더 기특한 게 25만 원으로 단기 2배를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너끈하게 4,5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가. 여러분들 손해볼 게 있다? 전혀 없다. 왜. 이 책 뭐라고 했어요. 무료로 일단 드린다고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해보시고 아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5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 하는 게 바보죠. 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5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자 봅시다. 5만 원으로 여러분 20만 원 만들고 20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어요. 10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고 여러분들 인출에 쓰세요. 500만 원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제 책이 출간되면 13,000원인데 이 책 3권만 사주십시오. 3만 9,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5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 5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안에 보면은 아 그냥 뭐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10종 팔고 생각난다니까요. 아 그때 론도가 책 준다 했을 때 한번 받아볼걸. 근데 출간되고 나면은 그때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무료로 드린다고요. 왜? 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기간이다.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있어요. 야 내가 해봤는데 5만 원으로 500만 원 안 되더라.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비용 5만 원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2개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 뭐예요? 전자책. 두 번째 뭡니까? 황금주. 황금주도 제가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단기 2배 3배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5배 10배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 매매 방법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책을 쓴 더할 나위 없는 본래의 목적을 근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맞다 나랑 안 맞다 하게 되면 황금주로 채워면 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여기 보이는 번호 여기로 전자책 1화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